아 이거 어떻게 해봐. 어제부터 자꾸 왜 이래요, 여기서. 어제부터 왜 저래. 좀 막아봐, 이것 좀. DMT? 아, 이거? 잘 됐네, 저 머리 안 까봤는데.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제우스, 오너, 페이커, 구마윤 씨, 캐리아 선수입니다.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견보다 트원성이네. 어? 견보다 트원성이네. 너? 나 귀관성이야. 그러니까 저기 나와서 보면 안 돼. 견보다 트원성이네. 오 나, 오 나, 오 나. 내 친구. 아파. 내 친구 맞아. 내 친구야. 오늘 몇 대면 예상? 오늘 3대1. 나도 3대1. 3대0. 난 어제 빈이 형이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 헬로라고 하던데? 긴말로? 그러고 떨어져 버렸어. 대답했어? 하이라고 했기. 끝나고 바이라 쳤어? 아, 큰일이다.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아, 그래? 나이트 형 진짜 잘하던데, 솔린이. 나이트 형 강점이 뭐야? 나이트 형 아칼리 나한테 좀 훅하던데? 나이트 형 아칼리가 신드라 가야겠지. 오리를 좀 잘했어. 그렇지. 아칼리는 나한테 두 번 딱 했잖아. 신드라는 잘하지 않아. 신드라? 그렇게 잘한 사람은 강점이 없었네. 야! 나 우승해야겠는데? 지금 4강 진출팀 리드를 잘하시던데? 좋아! 조금 평범했어. 내년 서머 때 4강 못 가기만 해봐. 우상 타직 실내의 채용깔입니다. 자, 징동과 T1, T1과 징동의 대결. 근데 엣지펜 하나로 T1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아직 서퍼스 37개 남아있어. 여기 벨베스, 벨베스. 벨베스 나오네. 벨베스 내려가서 해야 돼. 벨베스 나와. 5봉도 나쁘지 않을 예정이로. 자야를 살면. 자야? 자야 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야 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야 하는 건가? 자야를 하려는 건가? 아 근데 자야 밴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자야 밴하면 닐라가 좀 꺼납니다. 자야 쓰고 아펠 레나타 하면 안 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왼쪽은 괜찮지 않아? 아펠 레나타. 왼쪽은 레나타 괜찮을 것 같아. 자야 잡고 아펠 레나타 아니면 자야 풀고. 레나타 자기들이 밴했는데? 그럼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자야 하겠지. 자야 상대 릴라 하기 싫지 않아. 캐텔럭스. 캐텔벤이요. 캐텔벤이요. 혹시 이거 뱀픽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아 미안 미안. 아니 근데 태영아 모르면 조용히 있어줘. 나 마리아가 먹고 있어. 뭐하지? 셔퍼는 평범하게? 즉스. 바러스? 아 바러스는? 아 페러스 같은데요. 진. 짐바드다. 아 근데 구만시 형 진이 지려 진짜. W가 무통 맞아. 티럴 수 없는 각이야. 아니 테리아 형 반도도 지려. 응. 근데 조금 우리 상대로는 오리일 때만 하긴 했어. 아칼리일 때 한 적은 유티네. 근데 아칼리로는 바드, 파이팅 막 그런 게 맛이 없어. 여기서 OP 관리해 봐가지고 난 기분 좋네. 그냥 나왔으면 난 파이팅. 잼핑은 뭐 이길지 모르겠네. 나도. 오른쪽에 형한테 하라면 형 뭐할래? 별로 해야 돼. 나는 오른쪽 하고 싶은데. 상체면 무조건 오른쪽인게 전령 싸움을 무난하게 같이 지을 수 없어. 근데 이거 오른쪽은 무조건 파이팅 다 좋지 않았어? 그냥 라인전도 이기고. 라인전도 피해각지면 삽박될 수 있고. 그래서 태형이 왼쪽 오른쪽. 바텀은 왼쪽. 나 왼쪽 할래. 나도 무조건 왼쪽. 오른쪽. 아칼리를 잘 안 하고 치면은. 너야. 아 나야. 아 나야. 아 나는. 우리 민정훈은 무조건 왼쪽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월드컵에서 도퇴된. 도퇴된 애들이. 하하하하. 바다형이다. 이 게임 모른다. 바다형. 바다형 무조건 먹어 이거. 아 내 아칼리라스 무조건 먹어야지. 왼쪽이. 왼쪽이. 오노 형. 이거. 내 파랑이 다 똑같이 든 거 봐. 오노 형 저렇게 파랑이 다 안 들어가고. 내가 드니까 저거 똑같이 든 거야. 아 구라 아니야. 진짜야. 너가 데이터 준 거야? 내가 데이터 줬어. 데이터 줬는데 똥구대기. 왼쪽. 왼쪽 바다형 먹으면 게임이긴다. 바다형이 중요하긴 하다. 근데 화공용인데? 우와. 와 얘 미쳤다. 하나 놓쳤는데? 잡았다 이거. 잡았다. 그럼 나도. 죽었다. 죽었는데. 잡았어 잡았어. 끝났어? 아 죽었다 이거. 아 살았다. 죽은 것 같은데? 살까봐. 뭐야 쭉 끓으면 살았는데. 불쌍. 그냥 풀판 세사. 그냥 쓰기 싫어하는 거 맞지? 와 진짜 이파랑 졸았네. 저렇게 죽은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 이파랑 드리블이 뭐야?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않았어. 와 이파랑 졸았네 진짜. 와 칼칼 돌았다. 와 잘한다. 아니다. 라인 많이 받아야 돼. 라인 많이 받아야 돼. 라인 많이 받아야 돼. 라인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이게 T1이 움직임이 진짜 말이 안 돼. 내 미리 라인 선수 맞네. 와 휴가 추는 거다. 어 인생 망했다. 레일 바로 너도 윗개 가? 이건 갔어. 오케이. 나 이거 위치 한번 숨겨놓을게. 뒤에 포션 두 개 깔아라. 이러면 과위 어떡해. 근데 잘했다. 와 근데 칼국이 있어. 나 관문 있는데. 강남아만 볼게. 강남아만 볼게. 강남아만 볼게. 강남아만 볼게. 어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형 왜 안 돼? 3명의 전략 프로그램을? 내가 그냥 맞는 사람 때문에 감정이 너무. 맞아. 야 이건 바드, 바드는 찾아야 돼. 바드는 정글을 찾으러 가야 돼. 라인 어딨으면 안 돼. 라인에 있으면 안 돼. 퇴로 가야 된단 말이야. 퇴로 가야 된단 말이야. 퇴. 퇴로. 근데 아칼리 6이야. 그냥 바퀴란 말이야. 쟁돈을 이루어진다 아, 진짜. 아, 봤어. 제우스! 신나는데? 근데 전 미래 아니야? 잠깐만, 커피이 끝났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템이 너무 좋지? 템이 너무 좋지 않아. 럼벨팅 뭐 나와? 망가도 있고. 어, 진짜 중소보다 심한데? 저마다 빠지긴. 아, 템 봐. 네. 죽이겠다는 마인드네. 와, 손라이다 멈추는데? 어? 바위 공으로 옥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못지. 바위 공으로 죽으면 안 돼. 어클뱃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역빙 맞으면 끝나는데. 아, 깜. 아니, 알리 픽스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알리는 진짜 아닌데. 오픽 알리는 너무 아니야. 아니, 짐 받아보고 알리 하고 있어. 오픽에서 알리 상 내라는 거 아니야. 난 진짜 무조건 파이크 했어. 파이크를 했어야 됐어. 와. 아, 뭔지 봤는데? 파이크를 했어야 됐다니까. 이거 알리는 진짜 안 돼. 아니, 뭐라고? 진룡은 벽 쓰레기라고? 오픽 알리 게 쓰레기라고? 알리 떼 줬는데? 그러니까, 어? 아니, 알리 했으면 안 됐어. 근데 진짜. 이럴 거면 레드 왜 했냐고? 아, 맞긴 해. 근데 인정하지? 어?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거면 레드 왜 했지? 맛이 없는데. 아, 근데 전령... 어, 근데 다블러 오긴 한다. 근데 알리 6 안 되잖아. 알리가 6을 찍어야 롬블... 미드라이 먹고 가라. 미드라이 먹으면 안 찍는데. 조금은 좋죠. 알리가 6 찍으면 오른쪽이 무조건 좋겠네. 어, 이거 안 찍었는데. 롬블 1게임에서 제일 세 타이밍이. 이걸로 풀어야 해. 지금 인생 마지막 기회로... 롬블 1건 뭐라 하네? 인생 마지막 기회로 해야 돼. 근데 이거 오른쪽이 오른쪽이... 근데 이거 레리라... 어, 어. 이거 레리라. 어! 으아! 아, 근데 구두가... 좋은 거 같긴 한데... 근데 알리가 6 찍히긴 했다. 오, 왔다. 야, 야, 야. 오! 이거 안 봐봐? 보존네. 아, 공감. 예상해. 아... 여기 같이긴 했다. 풀, 풀 다 빼긴 한다.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 왜 죽어? 나이스! 나 이겼다 W랑 R을 잘 쳐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너무 잘 쳤다 아트록서 근데 아트가 좀 잘한 것 같아 원래 저 3파들 들어와서 근데 이건 아트 잘 어울린 것 같아 나이스 오 근데 여기 3툰 3개 좀 풍기지 않나? 아트록서가 안 볼 수 없는 형 똑같이 서있어? 저걸 내 톤이 안돼 형 똑같이 서있어? 나도 똑같이 했어 나다 QA 쳤어 근데 이걸 떨어뜨리네 이거는 어떻게? 근데 이거 잡을 때가 안나? 그러니까 다 맞아서 저거 오히려 한 명 박으면 한 명 포커싱 나가서 죽을 것 같은데? 와 이건 부시의 와드마가? 와 와 아트 이기려면 럼블이 다섯 번 더 잡아야 돼 아 여섯 번 더 잡아야 돼 근데 이거 용성은 이 상대의 상대가 고민이 없다 럼블이 안 보이긴 하네 럼블이 안 보이긴 하네 럼블이 있어요 일단 맞대보긴 하네 내가 블루투스로 통신했어 이거 럼블이 안 보이긴 하네 이거 럼블이 안 보이긴 하네 블루투스로 통신해서 알리도뿔 올려야지 알리도뿔 올려야지 미덕인데 미덕 미덕 나 왔어 미덕 낚시한다 미덕 낚시한다 미덕 낚시한다 아 좋아 당황한데? 아 저게 안 맞네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을게? 아 근데 나도 죽었어 알리바이 갔다 아 이따 형님 하탐이야 뭐라고 말이야? 아 이따 형님 미덕인데? 미덕이야 아 럼블이 빠졌다 그거 없는거지? 없는거 아니야? 죽었는데 뭐하는데? 와아 아아 그만해 잘 입어요 어떡해 내가 럼블이 300원치네 럼블이 나왔는데? 럼블이 밴하고 다른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럼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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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크 맛은 공 빠졌어 나 무조건 맞을 거야 아냐 궁수보? 아 근데 근데 진짜 티왕은 항상 낚시는데 얘네는 인원이 빈 데가 없어 이런 거 맞아도 지금 전력도 보이들 차이 오 할만해 티왕만 앉혀라 맞대 오치 공기 한 명도 앉혀라 티왕은 다섯 명이 다 물릴 생각보다 오 뱉다 카나미야 앉혀라 카나미야 앉혀라 그럼 죽어 티왕도 안 쫓아 둘 다 안 쫓아 어 나 서로 그냥 뭘 꼬라봐 이런 이게 이왕이면 자리를 좀 안 돼 약간 뭐 있어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바이 이 털리덱 당장하면 안 돼 왜 거의 다 레이리하고 킬 갇힌 거 같아 이거 그냥 천천히 하면 된다 형과 자리를 근데 진덕이 일립각이 없어 이거 다들 알리박하고 바드 알리랑 1대1로 돌아와요 1대1을 열고 버터 블록 버터 블록 자켓스 위치 너무 무서워 누가 마크해 이거 아트로 뚫는 거라고 가도 웃기네 그러니까 이거 아트로 뚫어야 돼 할 거면 아트로 뚫어야 돼 아트로 뚫으면 용 밑벽으로 크릴로 넘어가서 빠르면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도움할 건 없긴 근데 바드가 없었어 이제 아래로 뚫지도 못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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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요 장소히는 맞어 아래로 진을 잡은 거 아래알려 이쪽으로 아 그냥iego 이렇게 한 거 이런 느낌 잘했다 그런데 애초에 불가기하래부터 안했다고 자야 누구 베이컨 지금은 아니 할만해 할만해 잘 잡았어. 이거 마크 해줘야, 넣어서 줘.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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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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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위에서 오는 중. 베이크를 셔프 웨이. 천천히 하면 될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전쟁에 자꾸 노는 거 봐. 놀잖아. 놀아야 돼. 놀아야 된다. 놀아야 돼. 놀아. 놀아. 진동 진짜 잘했는데. 진짜 이게 100가지 중에 하나. 근데 진짜 아래로 밖에 없긴 했거든. 여기서 이게 거면 아트로, 아트 무는 거 밖에 없었는데 바드가 여기서 그거 알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타고 역으로 해가지고. 근데 바드가 아래로 붙는 거 자체는 난 좋았다 생각해. 얘네가 할 때가 아래밖에 없어가지고. 잘하고. 아니 돌았다. 잘하긴 해. 진짜 잘하고. 이거는 솔직히 진동이 이겨야 되는 거긴. 네. 잘했다. 잘했는데. 그래서 거리 조절이 기가 막혀. 아니 진짜 대단하네. 거리 조절이 기가 막혀. 아 근데 구마우씨 형 살짝 같이 맞아줄까 하고 그럼 밖에 한 다음에. 옆각으로. 여기서도 허용해. 돌파하는 것도. 그립을 너무 깔끔하죠. 이거. 성급하지 않았던 게 핵심이죠. 아주 천천히. 상대에 비해 분들이 유리하다는 걸 인지한 상대에서.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다시 커다비라고 봐야 되는데. 알리 궁. 뺐다. 나이스. 야 안 놔줄만. 나이스. 직 Dusk. 즉 날을 떠오르게 후 bangs 그 하늘을 떠오르게. 사si 화이트时间. 와우야. 예측해. 야 ethnicity FYI. 하 hills오리 해외지 유능. 나이스 나이스 joka식 소비. 아 특별히 써. 동룡 올려. 진. ibly 빗나갔다 불. 빗쳐져가지고 빗나갔다. 지니. 굳혀져가지고 빗나왔다. 아니면 personaje 있ogn اими. 와 이 atenOP 타이밍 뭐하시네. 1명 두고 보면 1명게 돼. 2명 Agency. 지금 Aaa Eso가azebon을 다섯 명이 물릴 생각을 해. 아니 공 빠졌다. 공불 다 빠졌어. 이거 아칼리 바텀인데 그냥 치고 부를까? 이제 치고 부르는 거 어때? 아 근데 이거 뭐야. 핑크가 안 돼. 저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뭐야? 뭐야 이거? 안 버리면 할 것 같아. 이거 다 채워졌어. 탈피했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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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셔츠 키고 기대돼. 기간 날 더 해야 돼. 아까 한 번 잘못 알았다. 좋아. 근데 이거 좀 빨릴 수도 있다? 빨릴 수도 있긴 해? 빨리면 안 돼. 빨리면 안 돼. 빨리면 안 돼. 빨리지 마. 그냥 앞으로 갈래? 두 명은 앞으로 가라. 충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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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다 뭐야? 왜? 레리 잘해. 레리 잘해. 레리 잘해. 레리 공쳐가지고 레리 잘해. 레리 잘해. 레리 잘해. 스크림대로 가야 돼? 고맙다. 티언도 스크림대로 가. 얘이랑 스크림대로 가. 스크림대로 가는 거야. 스크림대로. 몰라. 골로 가서 반전이 있어. 레드 웃기게 돼. 자자자. 10분 수시. 일단은. 뭐랐네 진짜로. 일단 치만도 나이스고. 근데 레드 웃기가 알리는. 레드 2점이 없어. 진짜 안 돼. 치킨 먹을 때는 온 더 게임. 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와. 이거티원이 레드야? 어떻게? 그냥 그 5픽의 벽으로 어떻게 강의. 렌을 뺀어. 이게 맞아. 살 뽑았다. 입술이. 진짜 미치겠네. 그냥 센 거 봐라니까 그냥. 5픽까지 안가, 요새는. 어제 본 거 느낀 거 5픽까지는 절대 안가. 미치겠다. 여치는 거의 고종으로 변하는 거 항상 4배 높이는 거죠. 불트도 매년 불트만한.. 불치는 안 무서워. 설을 파이크라니까. 불치는 진짜 끌려줬던데. 그게 왜? 원래 어떻게 해야 되지? 한편이? 불치면 하잖아! 불치는 진짜 안 무서워. 하잖아! 우선 나와. 기니아. 티원이 배관 맞는 거야? 티원이 배관 맞는 거야? 왜 내가 말할 때는 아니야? 우린 틀렸어. 아니 나는 맞았는데. 태형이는 저항할 만해? 태형이는 티원이 아니니까. 일단 저항하고 보고 티원이 배관 맞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아토록스? 형 본질에 뭘 좀 모르겠어. 아토록스? 근데 뭐 이건 티원 잘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 뭐가 있겠지? 바텀 구독과 뭐가 있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겼다. 그리고 바이의 유창한 동선에만 안 당한 걸 이길 것 같아. 바이 땅이 전까지. 바이 같은 거. 바이? 뭔가 왼쪽이 안정성이 좋은 것 같아. 룰러 칼리는 씬이야. 아.. 떼는데? 안걸라 서울라라. 근데 바이가 없어. 바이 1레비 없어. 바이 1레비 없어. 어? 거침 없다. 뭐야? 어? 야크 선착했어. 아트 도왔는데? 아트 도왔는데? 산책하는데 할 게 없는데? 지금 일찍 키고 산책하는 거. 하하하하하하 저거 15초라. 15초라. 개 오래가. 타치 한 대 뚫어주고. 야 난리났어. 누가 이랩이야? 마오 이랩. 마오 이랩. 에시야. 나 에시야. 나 에시야. 누가 잘했어? 마오가 잘했어. 마오가 잘한 것 같아. 마오가 잘한 것 같아. WF 지렸어. 그냥 안 볼 수 없는 자리에 더 있다. 그냥 스펠 성장 생각으로. 슛? 잘했다. 스펠도 2마리가 좋다. 내 친구. 오 오보파맨? 너 이걸 카종 들어가? 저에서 롬파냐? 이거 카종.. 난 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들어가. 아 이걸 들어가. 몰라. 장면군. 이걸 들어가? 아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이제. 이거 들어갈 만하지 않나? 이걸 들어가. 난 안 들어가. 안돼. 야 아까 뭐가. 인 Kaz Sk不知道. blog is on the story of transferm washed 지금도 태도aco. 어제부터 자꾸 왜 이래 여기서. 어제부터 왜 저래. 이거 막아봐 이거죠. 태도aco. 쟤랑 관광 Gol, after it. O. 잠깐만 잠깐만. państwa. 잠깐만. 얘도 잡았는데? 보기vt다리어 realised잡았는지? 잡았는데품. 아 근데 이거 좋은데? 아 좀 빠졌다 그래, 전멸 쓸까봐 그런 거 아니야? 와 잘 쓴 거 같은데?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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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평 쓸까봐 근데 셀렛 평은 뭐야? 게임은 재밌게 해야 돼! 케틀 헤드샷인데, 펠평 쓸까봐 뺏은 거 같다 오오오, 전만, 전만, 전만 와, 드리블 미쳤네 드리블 미쳤는데 라인 어떡해? 아니야 아, 라인 풀렸네 오, 걸렸다 오, 잡았다, 얘 잡았는데? 넋풀, 넋풀해 조금 멀어, 근데 좀 멀긴... 아, 네, 휠은 밀깡이 없다 아 근데, 근데 오너 형 상점은 안 돼? 그러니까, 챔프 뭐라든 저 케틀 있으면 뷰를 안 가, 리액형 가사라 했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해, 뭐 어쩌라고? 뭐, 뭐? 마오카인데도 왜 뷰를 안 좋고 아린 송파티 하냐? 나는 칼부 먹고 싶다, 얘기는 맞아 칼부만 먹고 올 테니까, 하천은 기다려 언니는 기다리라는 얘기가 있었어 기다려, 칼만 먹고 올게 아, 정글 캠프 3개 차이나잖아 나 위캠 먹어야 돼 어, 어, 어? 이거 본 서비스는 W 다 와서 죽었어 이거 이익감에서 잘 해야겠다 좀 어렵긴 하겠다, 이거 징동이 좀 못하고, T1이 좀 잘해야겠다 탑라이브 당할 수도..? 탑라이브 당할 수도? 탑라이브 당할 수도? 안 잡았네. 잡았다 잡았으면 좋네. 아 근데 이건 탑라이브 당할 만해, 진짜. 큐풀? 저급 수면 피해. 한 번? 한 번 샷키로 잘 썼다. 네 잘 흘렸다. 이러면 봐, 쫀다이브? 남쪽 탑라이브 갈게. 상대 전량기환이야. 라임 미러. 전량기환인데 괜찮아? 안 괜찮아. 탈포는? 탈포 몰라! 미안한데 안 죽었어? 나 탈포 몰라 미안한데 안될 것 같은데 몰라? 바이싱파 도망가자 바이템 좀 잘 꽈긴 했다 잡았다 어떻게 잡아? 지금 W 지금 그런데 어떻게 잡아? 왜? 뭐야 이걸 못 잡아 너네 나가야 이런 탑 이번엔 우는거 봐라 이거 앞에 잡목하기야? 바이 밀드 이거 미드에 전령푼다 이거 미드가긴 해야 할 것 같거든 미드 가볼래? 이거 길 좀 뚫어줘 바템 먼저 가 우리 바템 먼저 가긴 해 우리 바템 먼저 가 근데 이거 영재가 신팔에 못 이긴 해 포터콜드 탔는데 아트텔 아트텔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칼리도 못 잡았어 칼리도 못 잡았어 앞에 못다 아 칼리 형 근데 저 홀짝홀짝 너무 화난다 앞에 더블이 없나봐 있었는데 떠야 맞출 수 나 이걸 안가? 이거 어떻게? 근데 좀 큰일 나긴 했어 강가 싸움 해야 돼 이제부터 아직 한 번인데 공 한 번 타고 봤어 동기한 까빈 이렇게 털어야 돼 강가 싸움 우리가 좋아 그래도 우리 테이커 형이 스포츠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아무도 안 말하죠? 신뢰가 너무 너무 정글 막아서 피 채우라는 마인드 아니야? 너 피 차잖아 밀어 밀어 싹싹솔거해 이번에 1차 볼래? 싹싹솔거해 1차 밀었어 1집 하자 오 좋아요 근데 왜 아트록스가 좋겠어 우리 티를 따도 따도 골드가 안 좁혀져 밀들 차 막아야 돼 세나 영혼이 너무 잘 뜨는데 운이 좋다 이 게임 징동해 지금 운이 갈수록 징동해 지금 운이 갈수록 영혼 3개 뜬 거 맞지 저런 거 쉽지 않은데 이번 3-6 대 이기는 중 지금이 마지막 공기점? 세나 영혼 또 2개 떴어? 이번에 이기는 쪽이 3-6의 바론이야 바이형 돌고 있는 중 이거 우스 형이 한 번 빠를 쓰자 근데 좀 내가 아트면 이거 바이궁이 아지르나 나한테 고쳐야 돼 성장이 좀 불타지는데 나도 좋아 그에 반해 칸한테 템이 너무 든든해 이제부터 짚싸움이야 짚싸움 짚싸움 하면 돼? 좋아 좋아 좀 싸다 11레벨 덫으로 박고 덫입 묶음 맞고 상대 아래로 나와야 돼? 아래로 나오면 바로 이제 아래 입고 막자 이거 먼저 체임 실행 로봇? 그리고 제우스의 제우스 자리 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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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대 빨리 빨리 만대 빨리 오와 어 잠깐만 잠깐만 사곤데 이거?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사이한테 교차 끼고 산책하고 있네 영재 잡았는데 되기 좋았어 진짜 잡았어 누가 안 때린 거 아닐까 아 저 누가 안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딱 봐도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순간부터 아니 빨리 가야 돼 잠깐만 이렇게 빨리 온다고 이응 일단 마와드로 차선을 잘했어 남탓하는 거 있어 아니 좋긴 한데 너무 빠 Indust하니까 다질렀다 파이팅 이거 이 코에서 다 자랐어 너도 눈 뜰래? 액시공은 괜찮지 않아? 액시공까지는 괜찮아 째이야 아트 쭉 면헝 만드는 순간 솔로 걸리고 확정타? 여기서 마오카의 Q? 아니면 아트 QAW? 나 딱 알았다. 강인함이 너무 높아서 몰랐는데 그렇다. 캐틀 못했잖아. 그런 거 같아. 그래 땀 연계된 거 같아. 누가 강인함이라고? 그럼 봤냐고 누가 안 때렸는지. 그래도 캐틀이 노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할 거면 3포로 넘어가야 돼. 캐틀이 노됐었는데 임피터도 그 상태를 잡을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어. 3포로 넘어가야 돼. 아직 아질의 캐틀. 딜러들이 노됐으면 게임은 언제나 할 만해. 아쉽다. 내가 마오 딱 규맨까지 뜯으면 원조 리프다 했어. 흐 wr 형 이러면 어때? 내가 아까 한 말 인정? 보내 주자. 보내 주자. 예 BOBデ ак 그래 생각보다 바텀이 반간되면 힘들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저것도 안 주는 거라 이거 진짜 안될 Kane. 세나가 반간되네. 손이 없다 이게. 세나 스택도 잘 뜨는 거 보니까 형말도 보내 줬네 날만 한거 보쌈지. 일반라인에서, 구맨 시험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네. 구름포 가야된다니까. 라이 앤 가네. 막자 스킬 타고. 이거 스피도 안되잖아. SCW. SCW. 막자 막자. 이거 2000대. 죽어 싸움 봐. 아니 죽어 싸움 봐. 아니 이걸 찍기 실패한 거. 죽어 싸움 봐 죽어. 아니 찍기 실패한 거. 아니 일단 모르겠고 보내지만 안 돼. 저 큰한테 등 근육을 뚫을 자신 없는데. 아니 일단 보내지만 안 돼. 아니 큰한테 형도 어깨가 장난 아닌데. 뭐 뭐 뭐 뭐. 대든한 데도 보내지만 안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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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안 돼. 3룡이 진짜 너무 아쉽네. 거기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곡이잖아. 태형아 뭐라고 하신 거야? 아, 박이. 그건 네 말투고. 아, 일단 까빈이 무조건 들어갔어. 관빈이 오더해져. 관빈아 우리 뭐 해야 돼? 이거 미드에 차주고 라인 한 분간 끌리고 다음 라인 한 번 있어야 돼. 관빈이 이미 3룡 꾸며놔야 돼. 관빈이 이미 다음판 하자 하고 3룡 존단 꾸며놔야 돼. 아, 이거 3룡. 아, 근데 여기에서 영재야. 영재야. W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제 영재. 아, 이거 누가 안 때렸다니까. 피드백할 때 대웅이. 우리는 서로 티키타카를 4만만 해야 돼. 4만만. 싸우는 건 좋은데 어, 요새 보기 좋아. 근데 이게 이러면 다음 걸 할 걸 못하니까. 나 바이가 너무 무서웠어. 강가 싸워놔야 돼. 나도. 나 바이옴 스프링 때부터 있었어. 네, 바이옴. 아니 그래, 좀 제일 힘든 게 바이옴 꽂히고 죽으면 팀 탓 실수를 했는데 일단 내가 죽으니까 내 탓 같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바이 너무 무서워. 일단 꽂히면 어떻게 할지. 아, 다섯 명이 꽂힐 각오로 해야 돼? 어. 아, 그니까. 다섯 명이 꽂힐 각오로 하면 너무 무서워. 아무도 못 물어. 그러면 일단 바이옴을 케틀한테 꽂고 근데 오른쪽도 어느 한쪽 죽을 때 아지르랑 아트가 다 쓸어먹으면 하자. 응. 그치? 아지르가 좀 썰 때려. 근데 아지르가 지금 어깨에 넘어 온 게 바이옴을 아지르가 꽂혀서 생각해야 돼. 케틀 죽고 아지르가 돼 가자. 그러면 좋지. 일단 케틀 은근. 근데 케틀 초식이 사긴 했어. 이제 나온다. 다섯 명 다 바이옴가 아지르. 다섯 명 다 그램 맞는데. 어, 다섯 명 다 이제 나 끌어줘. 아니다. 아예 수근 내가 잘 살펴봐. 아, 너는 저거. 어? 고마요 승강은. 너무 과감하지. 근데 그냥 고민을 안 하고.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해야 해? 근데 딱 잘했다! 카나비형은. 보이정하자 뭘 꾸러그러면서 나 마후풀자. 야, 근데 할마지 않아? 마후풀자 같은 소리하고 있어. 할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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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마느. 너 죽지 말라고 봐. 솔직히. 야, 우리 누군. 이거 근데 치고 나가야 해? 치고 나가긴 해야돼.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백화수로와 남긴 사람. 아, 근데 상태. 그 상태의 딩동력이 너무 빡스나 나이스 유쳐 유쳐 여기서 엇박으로 하면 안 돼 용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상체처 떨어졌어 그 상태... 진짜... 저거 아드리가 6번 질려도 안 좋을 것 같아 이러면 리언딜이 갈까 후회하긴 하는데 3번 질린 그 상태 저거 그냥 그 상태 W키고 그 상태 EW해서 따라락 벌리면 더블팀 아 진짜? 그냥 이럴게 롤레임이 터지신 거야? 언제? 터지신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아 트롯스요 아 트롯스요? 다리우스야 다리우스 팔리스타는 저렇게 해야 돼 근데 다만 저 덧으로 금거리 미니언은 막을 수 없지 근데 이거 그냥 3차 찍을 때 봐야 돼 어쩔 수 없지 제 3타로 들어오는 거야 3차 미니언 혼자 찍는데 누구 봐야 돼? 미니언 봐야 돼 미니언 봐야 돼 미니언 없애야 돼 일단 미니언은 좀 없애고 오케이 바론 잡았어 바론 하나 더 살아있다 진짜 해야 돼 누가 걸어갑니다? 근데 진짜 하긴 해야 돼 누가 뭐 안 돼 마오 궁밖에 없어 마오 궁은 근데 산태가 다 많았어 우리 등 떠밀린다 아 근데 없어도 해야돼 이제는 진짜 아 어떡하냐 아 맞아 돌자 돌고 사이드북 쓰자 이거 맞아도 들어도 하긴 해야 돼 아 저 그 상태 깡패 같은 거 아 저 그 상태 깡패 같은 거 오 다음 라인에 해보자 다음 라인에 해보자 잘 우리 궁합하는 상관 안 돼? 응 마오 형이 정면에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정면에 서있지 말고 사이드로 돌아야 될 것 같아 그 상태 결단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쵸 결국 그 상태를 넘어서서 상대 딜러님까지 칼날을 닿게 해야 되는데 해틀 종민이 떴어 이래도 기회가 있어 해틀 종민이 떴어 잘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아 이래도 기회가 있어 해야 돼 풀 땐 가면 약해 해야 돼 icamente 옳 Paw争 catalta 옳고 좋아제주화 애국 수화 좋아 어어 좋아? 어 근데 크산태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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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판 밴픽 준비하자 쩔우 좋아 involvingNA 하긴 했어야 됐어 다이가 웹케 잘 껐어 선태형 고열 많이 빨고 고열 빵값 하네. 떡밥기 먹을 땐 온 더 게임이지. 일단 라칸뱅 무조건 보자. 운동은 넘블 배내야지. 주의도 싫고 자기가 하기도 싫은 거야? 없이 하는 게 다. 1피 맞춰주세요. 칼리? 앞에 칼리 티어가 높아졌어? 레나서. 전판 지고? 칼리, 칼리. 나 무당인데? 전판 맞고 나서 칼리 또 좋은 것 같은데. 렐. 바위하면 안 돼, 여기는? 칼리, 렐? 칼리, 렐 하면 하루 종일 만나? 칼리, 렐에 바위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바위 안 하면 돼? 여기는 바위하기 싫은데 탱크하고 싶은데. 대주마 오웅. 오웅 진짜 아니야. 오웅은 안 돼. 됐어! 했네. 근데 오웅하고 차라리 정글에 미드아칼리 같은 거에 탑 탱크하고 아칼리 혼자 보내놓고 4인 게임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칼리들 살려줄까? 왼쪽 뺀 그러면 아칼리 하면 안 돼? 아칼리 무조건 해야지. 아칼리! 여기 또 아트? 여긴 이번엔 아트 좋다. 인정. 이번엔 아트 괜찮네. 아트하고 탑 탱크 후드를 펼 생각해야 돼 나오는 거. 어? 전판 바꾸서 하는 거. 아트 무조건 하고. 칼리 해놨다. 근데 나쁘지 않다 칼리 해놨다. 그냥 오른 하자. 아니 나 오른쪽 하고 싶은데. 근데 오른 하자. 바텀도 오른쪽 하고 싶다. 나 오른쪽 하고 싶다. 레넥터? 전력은 안 주겠다. 근데 이거는 오른 같은 거 있어야 됐어. 약간 합이 본 것 같아. 탱크를 해야 되는데 잭스 같은 거 하면 조합 깨지니까 그래도 레넥 정도로 합이 본 것 같아. 그사한테서는 잘한 것 같아. 평행성만 있어 오른쪽. 나도 오늘 레넥터. 너무 맞았네. 아트 같아. 아트 픽이 좋았다. 오른쪽은 아트 데넥터였어. 맞나? 뭔가 오른쪽도 앞라인 없으니까 약간 전판 T1조합 느낌인데. 근데 이게 벤팩상 바르세씨가 무조건 좋은 거 봤거든. 근데 도마야시 캐리아가 진짜 이상할 정도로 상대를 잘했어. 칼리네 아트 래쉬 상대를. 그래서 또 5대5? 또 5대5? 1렙 8만 할 것 같은데. 근데 1렙 5렙은 신인데? 1렙 5렙 5렙은 신인데? 제일 캐리쳐가지고. 아트 왔어? 갔어. 4대4. 아 좀 세게 나는데? 어떻게 형들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수바싸움 해. 수바싸움. 5렙은 정글법 치면 세지는데? 베리도 1위해. 근데 시야가 없어. 휠큐. 휠큐가 없다. 이거 나갔다. Q 썼는데? 안 찬 안 찬 안 찬. 근데 작은 거 뺏기고 1렙 안 되잖아. 하나 안 먹어. 1렙 안 돼. 1렙 안 돼.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여기서 많이 맞았는데. 어 잘했다. 오늘 Lancaster. 온라인부터. 벨 dü задач 배ห GlidQ였어? 벨ague중 distractive? 일단 1렙 찍고 빨리 W chair. 1렙 절대 안 될 거 같은데. 와우 사바. 똥쌤가 도대체 레 라타 벨트 겸손 안 theaters? 그냥 앞으로 가면서 때려버릴 거 같은데. 그냥 우석은 바루스 Vet기했을 거 같네. 바루서 톯나 gown 전까지 이를 거 같은데. 딱 박선으로ять 벨트 모여. 그리고 바텀 둘 다 풀 받아서 렐 아래 동선 오면 압박 지려 이거 근데 칼리아타가 이긴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 안돼 근데 렐하타 절대 못 잡고 렐하타 체력과 이제 렐하타가 오면 다 돼 마오카인데 마오카인데 벌써 과코드 한 줄 큰 거 생겼다 각도 좋고요 이건 선 넘었는데? 이건 좀 맞겠는데? 공팀은 W가 없네 아 W가 없네 방신 뺐는데? 방신 뺀 건 아니긴 해 왜? 뺀 건 아니긴 해 대맞았어 괜찮지 않아? 제 1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들교는 이게 아닌데 아 근데 한쪽만 일방적인 들교? 이건 강신 켰으면 이제 뭐 빼놓고 빼놓고 한 거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전령 그냥 우리 목숨 걸면 안 돼? 이거 한.. 전령 치면 기분 나쁜데 근데 5010 장난 아니지 않나? 나 렐이야 이거 나만 유익거든? 야 이거 애쉬 미들겨원 침 6된다 이거 어? 별로 별로 어? 풀 잘 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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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파워 플레이 마이너스 100% 출퇴근 어?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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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트 형 잘했다 누가 잘했다고? 팔려 잘했어 아 나이트 형? 나이트 형은 가 쪽을 잘 서있어 나이트 형은 저렇게 벽으로 붙는데 태용이 있는데 쫌고 따라다니 근데 형 똑똑은 안 붙어 미안해 나 두주 똑똑 좋아해 난 아무것도 안했어 나는 그냥 갓 쪽에 잘 서있다고 했어 나도 공격 안했어 와 나 아트가 너무 잘한다 아트가 그냥 잼을 잘 대기빵의 씬이야 그냥 이거 한 번 더 맞을 거 같아 저 아트록스는 대기빵의 씬이야 두주는 거의 살려가는데 지금 바로 대기빵 한 번? 아트? 난 두주가 드라크한 거 못 봤어 그냥 터널이 터러 나 터널이 터러 진짜 거의 제우스 형이 드라크한 게 더 많이 갔잖아 어 제우스는 드라크한 거 아니야 터널은 안했어 야 걸자, 여기 걸자 걍 안 좋은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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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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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왔어 죽었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며 싸먹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걸 뚫는 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뒤를 받던 것 여기서 추가 이득을 볼 게 중요하겠죠 자 우선 해보름 이후에 집어단지면서 오늘 미싱이 형 갸우뚱 좀 많이 안 되는 거 잘 안 되나 보네 아 다음날도 있는 거지 나비 형은 왜 항상 우리를 내재해 있어? 아니 걍 빡친데 상대 정걸이 우리 정걸이 텔리 바뀌 안 돼요? 너 뭐 태리 가는데? 미싱이 형에 갸우뚱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오 나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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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트 아 얘 혼자구나 이 대리인지 여보 너는 풀 빠져, 풀 빠져야 돼? 풀없다, 풀없어. 빼신데? 니트 하자. 점프 뒤로 뺐다가 한 번 더 앞으로 점프 뛰면서 뭐야, 뭐야. 이거 초록색 안 들어서 좋았는데? 너 때문에 좋았어. 이거, 잇디 콩콩이었으면 사랑하는 초록색 들어도 강인한 건 없어. 근데 이번 게임은 초록색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파란색이야. 보니까 오른쪽 CC가 너무 크니까? 이제 보니까 오른쪽 CC가 너무 많은데? 잇디 콩콩이 강인 안 있다니까? 근데 종점 지금 너무 별갈 쪽이야. 오른쪽 위에. 오, 깨기 형. 이거 사랑? 아니, 아까 카나비 형은 3 강인함으로 버텼잖아. 강인함은 없는 거잖아, 아니야? 강인함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록강타에 강인함 없는 거 아니야? 여기 패치 림이 있어. 클린즈 들어야 돼. 어? 근데 바론 언제 못했지? 아까 사자 보고 했을 때. 형도 잇디 콩콩이 어그로 꺼졌어. 잇디 콩콩이 또 핸드폰으로 사자고다가. 어? 뭐야? 어떻게든 된다니까. 야, 강란 잘 들어갔다. 아니,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들었어. 와, 이게 뭐야? 야, 좋으냐로. 아, 끝났는데? 끝났는데? 렛츠고. 렛츠고. 아니, 대호 형 나한테 아직 반응 못한다. 맨날 뭐라 했는데? 룰러 형도 맞았잖아. 아니, 짜증나. 룰러 형도 맞았잖아. 이걸 이겨? 이 경기 보여줘야겠다. 아, 근데 저 관계 어떻게 보여? 아니, 트는. 게임은 또. 어떻게 넘겼냐, 저거. 야, 5대0이야. 어, 이거. 어, 진짜. 분리하다가 이기고. 결국? 롤은 2전. 2전이 더야. 제가 싸는데. 2보야? 얘들아, 고생했어. 아니, 밀리만. 아니, 찌꿍콩콩이 같은 소리하고 있어. 잠깐 물어봐야겠다. 이게 강인아 없다고. 조합이, 조합이 무슨 조합이든. 이름에 T1이 써져 있으면 이겨. 강인아? 저 버전에 없지 않나? 살았다니까. 왜? 강인아. 강인아 없는데 자꾸 이때. 강인아 없었어? 없대. 언제 없어졌어? 두세 달, 두세 달 됐어. 진짜?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예, 라이어 패치는. 저 버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그런 확신은 어땠어. 경기 볼 때는 온 더 게임. 네, 계속해서 월드 2023 세미파이널. 자, 2대 1로 T1이 앞서고 있는 건 이제 네 번째 세트입니다. 어? 이제 꺼내는 건가? 그거 하는 거야, 양대? 되게 힘들어. 아직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좋진 않았어요. 오른쪽이. 양대는... 랩스 어령. 랩스 어령. 네 번째 세트 어떻게 진행될지. 양 팀의 대결. 징동과 T1의 대결. 가겠습니다. 진짜? 아, 내가 하는 짓이죠. 맛있다. 어, 여기다 한 번 띄우고. 나이트를 살짝만 때리고. 바드가 또 반문 타고 넘어올 수 있어서 나이트를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든요. 나이트를 많이 빠져라. 기절. 일단 다 띄우고. 찔러. 아, 네네. 이거 감사합니다. 베리와 베리. 근데 이거 탈출했어요 일단. 그렇죠. 부패탈 넘어. 네. 딱 쳐라가면서 따라가 넘어요. 다닭! 다닭! 아, 메이크 위험한 것 같으니. 근데 뭔가 투표를 맞았을 때. 응. 결과 보고 말한 거긴 한데 딜이 안 나올 거 같긴 했어. 응. 오우. 시작했어? 꽉 세다. 아, 제리가 왜 여기. 도가 꺼져. 도가 꺼져. 도가. 전력 너무 안전지. 왜요? 게임 잘 안 풀렸다. 미니언이 두고요. 진동도 엄청 불이하진 않아야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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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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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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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아니요. 이쁜. 연래대 아픈은 왜 다 안하는거야.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없다. 근데 잘만하면은 사이즈도 이지고 1대1도 다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없이 데이터도 있으면 또 잘나질 수 있어. 굴렸어요. 아오. 어? 일단 쪼금... 왔다 갔다... 오! 문 왔다. 아냐 어떻게 저렇게 속력이 좋은 거야 저 사람은? 오. 못 안 한다. 진짜 저 난적한 상황을 썼는데 바로 쓰는 표를 봤다고. 근데 살짝 바로 쓴 게 아니고 보고 썼어. 그니까 또 막기 직전에 썼어! 눈이 몇 개야? 저 뭐 비둘기야?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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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2 어우 깜깜 그냥 맞쩍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어 어 서로 구하는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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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가야 못 넘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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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아 weg 앞 1픽 봐도 정되긴 해 심지어 제리해져서 봐도 뭔가 좀 더 라인 좀 더 편하게 하고 도와주는 거잖아 좋은데요? 템페스트에 갔다가 정신 수련한 거 다 생일 실험으로 죽겠네 좋아용 다음 주에 저희 차츠를 알아줄게요 강가루 내려가자 라인만 맞대고 와우 나 얘네가 용 찍었으면 너무 무서워 갑자기 이겼을 거야 가문타고 아래로 돌면 안 돼? 그렇죠 용 찍고 용 찍고 들어가기에 바드 그리고 자아르마 아 아지르가 아래로 내려가긴 해 와우 와우 와 근데 진짜 핀 너무 좋아 이거는 뭐야 이로 오리 하나 공격했어 야 구매할 수 있어 구매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치과 아니야? 아니 진짜 너무 잘한다 형들 저 형 바르스만큼 바르스도 작아졌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영잘 왜 방금 방금 또 아우 뭐야? 왜? 진짜 생체지렴 생체지렴 줄 될 생각이 와 유튜브에 더 아니 너네 난 잘 모르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힘들지 않았어? 상체술지 잘 모르게 하는데 바텀마크 힘들어? 바텀마크는 그렇진 않아요 하하하하 룰루 형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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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근데 둘 다 잘했는데 잘했어 룰루 형도 잘했어 룰루 형도 잘했는데 룰루 형도 줄넘기 싫었는데 티어는 뱀팩이 불리하면 슈퍼플레이드이고 뱀팩이 유리하면 뱀팩 때문에 그냥 이기네 뱀팩대로 이기네 잡았다 동주 형 괜찮아? 동주 형 계속 동주 형 계속 아아워 이러고 아 미안 동주 형イvm 와 이거 어떻게 하시냐 그 게임이 스모케데 데백스가 귀여워졌어 어떻게든 영국이 어디 던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거야 그래 손을 다닥다닥거리는데 손이 다닥다닥 손을 다닥다닥 오오오오 существ 나 어디 봐야 돼 아진ermite 끝났다 넥서스 만들 것 같은데 나이스 티오아 파이팅! 다음 게임 봐요! 치티는 온 더 게임!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무대 우리랑 해주겠지? 아 이코 형 아니 이어폰 깨났어 나 어제부터, 저번주부터 못 썼잖아 난 무슨 일이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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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눈물 나올 날 괜찮아 상대가 티원이잖아 웨이브 대 티원이야? 그것도 재밌던데 더샤이 대지구스 카사이니까? 더샤이 형 또 뭘 준비해볼까? 티원 파이팅! 티원 우승! 파이팅! 티원 우승!